맹꽁이 뿌리 찾는 중국어 또 꽁이와 함께하는 단위 중간 정리시간이 되었습니다. 꽁이와 함께 가봅시다. 국어 구 구 구 국을 치다 찌구 찌구 북을 쳐서 억울함을 알릴 수 있다. 거의 찌구 맹윤 박수 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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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대한 박수 소리가 울려 보셨다. 향起了热烈的鼓掌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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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용 용 용 용 빌려 쓰다 지에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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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편을 내가 좀 빌려 쓰자 lidt 빌려 lanternize 요리라 mixer 수 bis 양 고장 내리 room 정리 leave leur 조용 妈妈去买生活用品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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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 부 항아리 항 刚 刚 刚 酒缶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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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에는 술缶 店里有很多酒缶 역조 浴缸 역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았다 浴缸里接말라温水 위강리接말라温水 위강리接말라温水 미치이 리 리수 정석제다 직할시는 공무원에 직속되는 도시이다 직辖시是 직계隶属 국무원的城市 직辖시是 직계隶属 국무원的城市 직辖시是 직계隶属 국무원的城市 놀이들은 늘 매를 만든다 놀이면经常爱다 놀이들은经常爱다 참 귀요 치완나의 상 샹 샹 샹 샹 치완나의 랑 샹 랑 샹 랑 샹 랑 샹 샹 치완은 바람이 불어안다 샹 랑 샹 랑 샹 샹 랑 샹 랑 샹 랑 샹 샹 랑 샹 랑 샹 랑 샹 랑 샹 랑 샹 샹 랑 샹 랑 샹 랑 샹 랑 샹 랑 샹 샹 샹 샹 샹 여기까지 공유와 함께하는 단어 중간 정리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냥 나가기 있기 없기 나가시기 전에 구독자에 알림 꾹 부탁드려요